XSFM입니다. I, D, W, K 떠나가는 농촌에서 찾아오는 농촌으로 2020년 11월 5일자 문화일보의 기획기사 제목입니다. 세상에나 30년 전에도 본 적이 있는 제목입니다. 사무실에서 50km만 움직여도 농촌이 좁은 나라에서 농촌인? 농촌이 좁은 나라에서 특정 산업을 이렇게나 다루고 다른 세상 취급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정치인 관련 이슈로 여야가 공방하던 시절을 제외하고는 정치면의 농혜수의 국감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식량주권의 개념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게 된 감염병 시대. 2020년 국정감사 기록실 농혜수의 시간입니다. 한 번 더요? 아니야, 아니야. 저분은 농축참고인이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원장입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농축참고인이고요. 그리고 제 좌측에는 유보좌관이 앉아있습니다. 네, 보좌관입니다. 오늘 저는 겁나 놉니다. 네, 끝. 끝. 뭐?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맞은편에는 덕질관사가 아주 부은 얼굴로 앉아있으니 모두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양인 눈을 하고 있어요? 어제 사무실에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녹음에 들어온 홍성갑 덕질관사입니다. 나는 무럭무럭 자라는 푸바오가 딱 생각났어요. 그러자마자 요새 최고 인기잖아요. 아니, 근데 형 얼굴 부으니까 안경 잠깐만 벗어봐요. 너무 귀여워. 그런 거 시키지 마. 유튜브 올라가. 아니, 시진핑 닮았어. 화화가 손안에 있게 생겼구나. 시황제? 자,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화. 마구 늙고... 마구 늙고... 그건 제가... 그건 최근에 내 인생이고. 나도 늙고 있다. 그러니까 평소처럼 노는데 마구 늙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아무리 생각해도 너 때문입니다. 우리 매트 깔아줘. 여기 긁고 이렇게. 아, 이게 영화 큐브에 나오는 그런 공간의 개념인 거예요. 이 매트 위에 있으면 마구 늙든. 인터스텔라 같은 거네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아... 거의... 우리 어제 그렇게 했잖아요. 위원장하고 저하고 컴퓨터가 고장나서 3시간 동안 컴스테이션을 갔다 왔어요. 그동안 저는 농... 단 3시간 동안 CPU랑 램을 갈고 왔어요. 네. 왔더니 성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농혜 수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덕질 간사가 인터스텔라에서처럼 21년 뒤야. 지금 좀... 마구 늙고 놀고 있었고. 우리가 1시간 지났는데. 과정이 심하네. 사실은 2시간 지났어. 아직 다 안 읽었어요. 네. 다시 할게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마구 글꾼호는 케미하우스 에겟매트에서 도와주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잠시 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에겟매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견의 2부3청을 소관하는 농혜수위 해견은 물개인데 물개는 바다의 개죠. 아주 귀여워요. 해견 해경 해경해 해경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경해 2부3청을 소관하는 농혜수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은 마사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임업진흥원 수목원관리원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인천여수강양울산항만공사 수산자원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촌어촌어항공단 해양생물자원관 항로표지기술원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을 감사했습니다. 위원장한테 이런 말을 처음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 할 수 있잖아. 편집이니까 모르실 텐데요. 안 틀리고 한 번 읽는 거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공공기관에 있잖아요. 이응이 너무 많아요. 여수광양우산 공공기관에 이런 단점을 지적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공공도 이응이 두 개잖아요. 이응이 너무 많다. 고쳐야 됩니다. 아주 곤궁한 이름들이죠. 그리고 이응, 니은, 이응, 니은 이렇게 연속되는 바침이 많거든요. 정수 19명. 그래도 아주 적은 건 아닌 농해수위. 위원장은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커리어가 점점 화려해져가는 전남 담양 한평 영광장성 이계호. 여당 간사 전남 영암무안 신안 서삼석 등 11명. 야당 간사 경북 영천청도 이만희 등 8명입니다. 비교섭 없습니다. 이슈 확인하시죠. 이슈 하나. 시장 도메인제. 민주당 윤재갑. 국민의힘 이만희. 안병길.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시장 도메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도메인 제도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도 했었죠. 그렇죠. 제가 작년 대본을 그래서 올해도 하려고 한 번 열어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그거 공부한다고 한 5시간 고생했거든요. 아 맞아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힘들었다고 얘기도 했었어. 그래도 작년에 공부하니까 금년에 금방 금방 하고. 좋죠.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열어봐서 읽어보니까 작년에 되게 잘 썼더라고요. 우리나라 농수산물 도메 시장의 역사를 짚으면서 시장 도메인 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짧게 다시 한 번 요약을 드리자면은 일제시대에 지정 도매 법인제를 하면서 일본인만 농수산물 도매를 할 수 있게 한 게 해방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도매하는 법인이 농민한테 사서 시장의 상인들한테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도매 법인들의 빠빠빠빠빠빠워가 너무 세져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의 가격을 후려칩니다. 85년 용산에 있던 시장을 가락시장으로 옮기고 용산에는 이경식 사장님을 갖다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경식 사장님은 수산물인 순행식 컴퓨터를 팝니다. 물론 해수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민물입니다. 네. 민물도 아니죠. 엄밀히. 네. 워터 젤. 서울의 도매시장은 가락시장으로 옮겨져서 거대한 도매 법인이 떼우는 게 아니고 경매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화된 도매 법인의 권력을 해체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락시장의 농산물 유통 과정은 생산자에게서 도매 법인이 물건을 떼우고 경매로 중도매인에게 팔고 이거를 소매 상인이 사고 소비자가 사오는 방식의 5단계가 됩니다. 이걸 설명해드렸죠.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공정성을 담보하느라 중간에 단계가 너무 많아졌죠. 네. 대형마트가 나타났어요. 네. 대형마트는 밭에 가서 직접 사옵니다. 그렇죠. 그럼 유통 과정이 생산지, 마트, 소비자. 네. 3단계가 돼가지고 짧으니까 당연히 마트가 가격 경쟁력을 가졌죠. 그리고 또 가서 팀장님이 먹어봐요. 네. 그리고 달면 사와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 이마트 그런 벤더들이 가서 또 가락시장 가서 사오기도 해요. 물량 달리면은. 그렇죠. 특히 과일 같은 거. 그런데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갖고 와서 그게 늘 딜레마예요. 확실히 대형마트에 채소나 과일들이 좀 좋죠. 그래서 이제 장 보는 사람은 부정하고 싶어도 몸으로 인정하고 있죠. 네. 셀렉션이 마트 쪽이 좀 더 선택권이니까 좀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네. 이걸 먹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원래 마트도 가락시장에서 떼어왔었는데 각 도의 그런 시장이 있죠. 떼어왔었는데 얘네들이 떼어오다 보니까 잠깐만 싶은 거예요. 생산지에 우수한 생산자를 짱 받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예 제주도 같은 데는 축양양식장은 신세계 이마트가 바로 그냥 고기 길러서 갖고 오거든요. 아 전담 생산자. 횟관.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가시다 보면은 이상하게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축양양식이라고 해서 물 끌어올려가지고 광어 같은 거 길러서 그 가격에 그렇게 그 퀄리티를 유지를 하죠. 아 그래서 아예는 아예 키워버리기까지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도급처럼 준다고요. 걔 날때부터 신세계 광어인 거 아니에요. 롯데 광어. 그렇죠. 마트가 등장하면서 가락시장 등의 전통적인 도매시장의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매법인의 수익은 줄어들지 않고 원산지 농민의 수익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게 됩니다. 이 유통과정 중간에서 누가 장난을 친다는 의심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시스템 자체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심을 거두고요. 일단 경매제는 농산물 생산자가 출하 가격을 정하는 권력이 없습니다. 가격은 경매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 경매 결과에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이 10배 이상 널뛰기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자세한 살아있는 정보는 저희가 요파시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츠하우스. 그렇죠. 그렇죠. 요즘 농축사님이 요파시인데요. 다시 그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연 보낼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하우스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우스 사장님의 말은 도박도 농사도 하우스에서 하는 거라는 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도박과 아주 비슷하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실제 도박업자인지 농업인인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부추나 고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경매 가격이 너를 띄고 이게 거의 도박하는 심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장님은 실제로 경매 가격이 문자로 온대요. 그런데 폴더폰을 쓰시거든요. 그 사장님이. 그렇죠. 아, 쪼는 맛 있다. 핸드폰을 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전화 오잖아요. 너무 가격 낮으면. 그렇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강서시장에서 시범두입된 시장 도메인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 제도의 회기입니다. 도메인이 밭에 가와서, 따와서, 밭에 가와서 농산물을 사와서 시장에 파는 겁니다. 출하자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농산물 가격이 널뛰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우리가 옛날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도매법인이 결국에는 거대해져서 도매 시장을 독점하면 농민들한테 가격을 후려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권력을 처음에 5대5로 다시 나눠줬더니 어떻게 또 9대1, 10대0으로 바뀌더라.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걸 정부도 아니까, 지금의 시장 도메인 제도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감시가 나라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안 되도록. 반면에 경매 제도는 경매니까 투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대신 농민들은 경매가를 쪼아야 하죠. 찬반은 이해관계자마다 지금 모두 다릅니다. 가락시장의 도메인들과 유통 관계자들은 반대를 하겠죠. 누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밥그릇에 따르고 농민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언론도 다 달라요. 농업 관련 언론들도 다 찬반으로 나뉘어서. 여기까지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습을 좀 했어요. 네. 특히 올해 서울시와 전남이 전남형 시장 도메인 제도 도입 합의를 받습니다. 전남형 시장 도메인 제도. 네. 전남형의 공영시장 도메인제는 농산물 가격이 공표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일부 보전을 해주는 안정성을 높인 제도입니다. 아, 뭔가 말씀하세요. 무조건 마이너스여도 경매 수수료는 다 떼줘야 되거든요. 이건 대도시로 표현을 하면 민자 인프라 사업하고 비슷해요. 네. 저쪽에서 용역을 제공했고 너네들은 손해 안 보게는 일단 무조건 해주겠다.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네. 사실 지역의 농수산물 가격 같은 건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죠. 망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가락시장의 일부 구간, 지금 가락시장 현대화가 됐잖아요. 그 현대화단 시장의 일부 구간에서 이 시장 도메인제를 일부를 하려고 업무 협약시까지 했습니다. 네. 사진도 찍고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지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와 유통센터 등은 시장 도메인제를 홍보하고 있어요. 막 만화 같은 거 그려서 홍보한다는 블로그에서. 네. 어제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김현수 장관은 작년에도 반대했고 올해도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일까요? 그럴 리가 보통은 없고. 아마도 청와대가 점지해 준 사람일 텐데. 그런데 이제 그렇죠. 국감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당은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왜 반대를 해요? 그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재갑 의원은 일부만 도입하는 거고 다양한 유통방식을 도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장점이 많으면 도입하자. 그리고 이제 경매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수 장관과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안병길 의원까지. 강서시장의 실험 결과 경매제에 비해서 가격의 진폭이 오히려 더 크다. 그리고 가격 안정성에서도 별로 나아진 면이 없다면서 이제 서로 다른 통계를 들고 와서 반대를 표했습니다. 또한 김현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의 가격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대표 가격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 도메인제가 도입을 해서 가격이 만약에 내려가면 우리나라 전체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장관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관료거든요. 완전히 처음에 김현수. 정답 끝. 그리고 고시 출신의. 김현수 장관이 또 박근혜 대통령 때 거기서 아주 승승장구하던 관료였고 정운천 장관이었을 때 밑에 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진한 장관. 승진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제 예측에 비안이 맞았네요.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 네. 그래서 차곡차곡. 여기서 행시 봐가지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해서 일설에 의하면 비고시 출신과 고시 출신을 굉장히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재경 기재 공무원들 올라온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민주정부 들어오면 틱틱대고 하자분들 안 해주고. 지금 그리고 강서시장의 시장 도메인 제도가 한번 시범으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었어요. 중간에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불법 전대라고 해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매장 불법으로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해서 제대로 영수증 처리가 안 돼서 좀 꽤 많은 돈이 농민들한테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거 갖고 계속 핑계를 대죠. 봐봐라.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관리를 안 한 거지. 너네가. 그런데 이 경매제. 그러니까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 서울, 동화, 한국, 대하천과 이렇게 탑5들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조직적이잖아요. 저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편한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나쁜 거래가 있을까요? 이런 거라고까지는 상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큰 기업 몇 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생산자의 고통과 무관하게 예측 가능성이 높으니까 좋다. 그리고 지금 5개의 민간 도매 법인이 거의 경매를 독과점을 하는데 작년 순위기 18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익 낸 기업들이 몇 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44억을 이 5개 기업들이 다 배당을 받아갑니다. 주주들이. 그리고 호방건설이 대하천과를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태평양이 갖고 있기도 하고 고려재강이 갖고 있기도 하고 탑5들을 주로 농수산업하고는 상관없는 대기업들이 갖고 있고 이게 무조건 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매는 붙이기만 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방건설 같은 경우에는 딸한테 우회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주는 거 있죠. 그런 과정이었다고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매제가 우리나라 대개 유통을 현대화시킨 거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시효가 다 된 제도. 그러면 또 새로운 것들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되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결국 이것도 대기업이 뒤에 있었군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호반부터 해서 꽤 큰 굵직굵직한 사모펀드까지 붙어서 무조건 돈이 되는 시장이어서 제가 늘 한 번씩 얘기하는데 시민들만 농업에 관심이 없지 큰 기업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죠. 특히 도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옹호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형 청가 회사들이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배춧값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런 청가 쪽에서 조금 움직여 주고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도매시장 법인하고 지간 시장 도매제 맞죠? 시장 도매제에 보고 있는데 약간 좌우로도 갈리고요. 농협이 어떤 입장을 서느냐가 또 중요하죠. 기업의 심정적인 혹은 물적 지원을 등에 업은 관료 카르텔의 저항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부처들과 다를 바가 없군요. 농림부대에서도요. 특히 경매자 같은 경우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동량 자체를 예측을 못하니까 그냥 통보 받는 거잖아요. 부추 농민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거요. 관료 카르텔이 견고하게 저항을 하면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그리고 생산 원가 자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로 했고 그리고 점점점 경매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파레트라고 해서 왜냐하면 지게차로 올렸어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양배추도 그렇게 파레트로 해라. 뭐 해라 해라 하니까 이게 도매 법인에서 떼서 갈 때부터 거기에 수수료를 붙이는 구조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생산자들은 점점점 더 어렵다 이러면서 시장 제도를 좀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5개 정도의 대기업과 사모펀드가 뒤에 있는 결과인가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주주들, 최대 주주들이 사모펀드, 건설회사, 재강회사 이렇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우리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런데 지금 경매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예 생산량이 한 4%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자꾸 더 매달리게 돼 있는 게 있어요.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이라든가 이렇게 시장에서 좀 평가도 받고 좀 풀리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장 자체가 경매 시스템에서는 잘 안 되죠. 유통중견기업들이 생까는 중이다. 네. 가끔 가닥은 아예 그냥 경매를 붙이고 싶으셔가지고 이번에 급식에 못 들어가니까 아예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떼고 그냥 일반 관해 농산물로 내보내거든요. 그럼 손해잖아요. 손해인데도 어쩔 수 없죠. 썩어나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서 경매를 붙이고 싶어서. 다음번에 루시드 포시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좋다 나쁘다는 각자 의견이 다르겠는데 좀 다양한 길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경매 지금 5개의 독과점이면 이거 되게 큰 문제예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다 모든 걸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독점 구조를 깰 필요가 있고 잘 못하면 또 다시 조절하면 되는 건데 무조건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싫은 거죠. 네. 농축창고인 말할 때마다 우리가 역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정말 도시의 언론인이나 안 들여다보지 엄청 큰 돈 오가는 산업인데 참 이게 안 쳐다보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큰 돈 오가는 산업이고 이해관계자도 전국 되게 많고 주주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슈 2 탄소 저감 실패 중 민주당 위성권 농예수위에서도 탄소 배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위성권 의원실이 관련 이슈를 2개 다뤘습니다. 보조 기후변화 대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응은커녕 적응도 늦어서 금년에는 홍수를 만들었잖아요. 아무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나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2011년에는 화학비료 사용을 매년 3%씩 절감하는 계획이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화학비료가 들어갔냐. 생산 과정에서 질소 고정을 시키는 기술을 쓰는데 질소를 붙들어둔다? 여기서 아무튼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설명 잘하네. 아무튼으로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요. 질소와 수소를 합쳐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그걸 비료에 함유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너 화학병이잖아. 화학병이라고 화학 전반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비료 안 만들어봤어? 화학 무기에 대해서만 아는 거지. 아니지. 방독명만 닦았겠죠. 네. 쓱싹쓱싹. 그리고 화학비료가 세계 화석연료의 2%를 소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2011년에 줄이자고 했잖아요. 2019년 13.3%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음. 창사 잘 됐군요. OECD 평균에 비해 질소 사용량 3.4배, 인 사용량 7.7배.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위성권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R&D 쪽을 탓합니다. 관련 연구 자체가 6건에 불과했습니다. 일 안 한다. 싹수가 노랗다. 연구 영역도 안 맡겼네요. 별로. 이 6건 중에서도 활성화 단계까지 간 연구는 비료의 적정 사용을 통한 화학비료 절감 기술. 제가 해석하기로는 절약 사용법. 즉 아껴쓰기 하나뿐입니다. 이게 무슨 R&D야. 그냥 해보면 되지. 복잡해 보이는 건데 그거군요. 세제의 적정 사용을 통한 주방세제 절감 기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올해 5kg 덜 쓰고 내년에 10kg 덜 쓰고. 과소비, 과사용 안 시키는 법. 이걸 굳이 말하자면은 R&D를 줘가지고 현대차에서 엑셀 덜 밟기 뭐 이런 거 연구했다는 거예요. 주기율표로 유명한 멘델레이프. 브레이크 천천히 밟기. 주기율표로 유명한 멘델레이프가 자신의 실제 평생의 업적으로 생각한 거는 가장 맛있는 보드카의 도수를 찾아낸 거라고 하잖아요. 알코올 많이 쓰지 말고 이 정도만 써도 가장 맛있는 보드카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이거는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는 제목이네요. 예를 들어 메모리의 적정 사용을 통한 메모리 절감 기술. 구글 덜 쓰기. 그렇죠. 크롬 덜 쓰기. 그리고 나머지 5건은 보급 단계 혹은 연구 완료 단계. 즉 아직 실용화로 넘어가지 않은 연구들입니다. 참고로 농진청의 연간 연구 과제수는 약 4천 건가량입니다. 그러니까 농진청은 연구 발주를 많이 하는 곳인데 6건은 퇴부족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이면 8년. 연간 4천 건이면 3만 2천. 중의 6건. 전체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탄소 저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음을 정말 마음으로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주는 사례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의 저농약 제도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게 뭡니까? 옛날에 농산물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이었거든요. 유기농하고 무농약 사이에 전환기 유기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농약도 농약을 쓰는 거니까 그때 농진청부터 해서 농정당국에서는 저농약 제도 폐지하고 가급적이면 무농약 전환하고 최후의 목표로는 유기농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다시 다 관행농, 그러니까 비료 많이 쓰고 농약 쓰는 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이런 문제 제기하니까 농진청도 할 말이 많대요. 담당자가 10명밖에 없대요. 인력 부족.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되는 게 탄소 제로에서 되게 중요한데 인력과 늘 예산 부족을 얘기하고 그래서 전환이 거의 안 됐어요. 유기농으로. 오히려 그냥 친환경 농업은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과 차관급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재부가 똑같은 돈을 주면 다른 곳의 인력을 빼서 그쪽의 티오를 늘리는 액션을 보여줘야 하나도 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도 급한 일들이 많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덜 두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게요. 계속 결과가 이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나라는 탄소 카드를 계속 쓰고 있었죠. 그러면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농협금융지조 즉 투자 쪽으로 가보죠. 농협금융지조는 그린 뉴딜 투자 지원 계획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8월에 녹색 사업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획을 가동해서 이게 뭐야? 22만 2천... 2025년까지겠죠? 22,205년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2025년이겠죠? 네. 2025년까지 아 맞아요. 기억에 따르면 맞습니다. 2025년까지 친환경 저탄소로 전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투자 및 융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그쪽 분야를 키우겠다는 거죠. 총 12조 원가량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사실 농협금융지조의 전체 투자에 유사합니다. 그러면 기존 투자처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해야 12조 원이 이쪽에 들어가겠죠? 네. 그럼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길 바라며 기존 투자처가 어디인지 봅시다. 봅시다. 총 4조 2,600억 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석탄발전 분야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이 당선되기 전부터 지적을 해서 좀 신선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양현영 의원보다 훨씬 좀 더 수준이 있는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뭘 하겠다고 하면서 국가가 투자를 왜 자꾸 석탄발전에 하냐. 그것만이라도 태양광에 하면 안 되냐. 똑같은 투자할 거면. 농협금융지조가 직접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투자해야 하는 돈은 1조 6,871억 원인데 이건 석탄발전 분야에서 가장 많은 단일 투자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농협금융지조는 겁나 크니까요. 완전 현금 부자죠. 네. 그리고 이 투자금은 녹색사업단 출범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줄어들어 다른 분야로 옮겨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부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계속해서 석탄발전에 돈을 때려붓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석탄금융에서 농협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금융기관 투자액의 35.2%입니다. 빠지면 석탄금융 큰일 납니다. 김광수 NH 회장은 위성고은 의원이 처음 이 질의를 할 때 무슨 질의인지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못 알아들은 척 하는 건지 투자의 퀄리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한참 주어섬기다가 곧 뼈를 맞고 말았습니다. 결국 탈석탄 선언을 종용한 위성고은 의원 앞에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보살필히면서 추가적인 투자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함정 있죠? 추가적인 투자입니다. 이미 투자한 건 그냥 두고? 그냥 두겠다. 그러면 녹색사업단으로 가야 되는 투자금은 어디서 만들겠다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NH 증권사에서 옵티머스.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국감에서도 그랬었고. 그 얘기 좀 많이 들었겠고요. 그 얘기로 거의 하루를 다 거의 뽀개버렸고. 하루를 다 쓰기엔 시간 남긴데요. 하루 그런가? 농예수위에서는. 농예수위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 이름이 다 줄줄줄 나왔던 거죠. 추미애 장관부터 해서. 이 기존 고객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주주들일 거고 돈을 많이 넣어놓은 사람들이 특히 석탄 산업 같은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역에 기반한 정말로 물주들. 지역 물주들이 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석탄 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가서 일을 하거든요. 벌어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되게 크게 걸려있고. 지역민과 지역 유지의 눈치. 그리고 발전소 같은 경우에 석탄 발전소에서 또 다르게 전환이 되면 이 석탄 나르고 푸구하는 건 완전 비정규직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과방인과 같이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실 여야를 안 가리는데 아주 가끔 야당 쪽에서 석탄 발전을 왜 그렇게 홀대하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돈을 갖고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계와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장님하고 언니 동생 하는 사이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탄소 배출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림이 어딜 가나 표정이 비슷해요.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하고요. 깊이 들여다보면 모른 척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안 돼. 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 원자력부터 도시재생 농촌으로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슈셋 호흡 만기 전에 죽어야 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민주당 사삼서 경북의 농민인 변모 씨는 작년에 경운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해서 50일 뒤에 숨졌습니다. 변 씨는 9년 동안 내년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운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하고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이 50일 사이에 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험을 잘 모릅니다만 사고를 당한 뒤에도 여전히 보험 가입 기간이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보험이 농업인 재해보험이 농업인 안전보험이 1년 단위래요. 그런데 이제 다치고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에 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까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 보험이 만료가 돼서 가족들이 쫓아갔는데 이거 안 된다고 계속 그랬대요. 전남의 박모 씨도 재작년 12월에 경운기 사고를 당하고 10달 뒤에 사망했습니다. 무려 병원에 10달이 있었어요. 역시 그 사이의 보험 기간이 만료되어서 사망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왜 이래요?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죠.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에 보험 기간 중 농업인 작업 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 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장난이 여기에 있네요. 네. 보험 기간 중 땡땡땡땡땡 사망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면 즉사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보 이제 내 보험 오늘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시간 정해줘야 되는. 그래서 여보가 죽여요. 그러면 이제 살인이라서 보험이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위탁보험사가 이 해석을 보험기간 종료 사망으로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안 준 거예요. 퀴즈 위탁보험사는 어딜까요? NH. NH. 그나마 국감에 불려 나올 수 있는 곳이군요. 네. 농협입니다. 농협보험사입니다. 당연히 그나마 국감에 불려 나오지 않는 다른 보험은 안 그래요. 아 진짜요? 사보험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국감에 불려 나가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험 약관이 모호한 경우에는 당연히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했고요. 심지어 금감원에서도 사망 원인이 보험기간에 발생하면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라고 매뉴얼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의 해석이 우위에 설 때는 보통 약관에 써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약관의 말장난이 너무 명확하면 금감원 해석은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석의 우위상. 이 사건 결론적으로 워낙 그래도 언론에서 좀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수령을 했어요. 보험금 수령을 했는데 농협에서는 끝까지 억울하다 이런 그런 뉘앙스를 계속 뿌렸죠. 이번만 봐준 거다. 그리고 이게 농업일 안전보험이고 농업 관련한 보험이 공적자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이 독점 운용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독점 운용인데 농협에서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잖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공공성이 있는 어떤 서비스를 위탁한 건데. 그렇죠. 그걸 돈 남기겠다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기합니다. 네. 농협일 안전보험은 공약에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럼요. 20대 총선에서도 19대 대선에서도 21대 총선에서도. 계속 읽어서 알아요 제가. 네. 산재보험의 준화는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우리는 계속 좋은 공약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가입률을 2024년까지 75%로 확대하겠다고 공약도 했는데 계속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요. 일반산업재해율이 2019년에 0.54%예요. 일반산업재해율이. 그런데 농작업재해율은 6.3%예요. 사실 0.5%도 되게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6.3%는 이거는 못할 컴백이죠. 그렇죠. 네. 10명 중에 0.6명이 농작업재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 비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0.6명이라 그러면 너무 못할 컴백 같잖아. 0.6으로 잘라놓은 것 같고 사람을. 20명 중에 한 명이 좀 넘게. 네. 그렇죠. 오케이. 빨리 배우는군. 사고가 나면 너무 대형사고예요. 왜냐하면 트랙터 엄청 크고. 크잖아요. 그리고 병원은 멀고 그래서 최악의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농수로에 빠지게 되면 잘 발견도 안 되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돈을 노축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들리지 않고. 그렇구나. 산업현장은 바로바로 엠비디오 오는데 여기는 누가 발견이 되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지난 작년에 농민회 회장님이 억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근견색이 왔는데 금방 옮겨게 되면 아주 간단한 심장 질병이었는데 휴유증이 엄청 심하신 거예요. 장애를 입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경운기는 스프린트 기능이 없잖아요. 뭔가 해자드가 생기면 사고가 커지게 된다는 설명은 들었어요. 뒤집히기도 쉽다 생각보다. 그렇죠. 느린데도. 경운기 외에 농기구들도 사실 이게 중장비잖아요. 그렇죠. 트랙터부터 해서 또. 경력 없는 사람 못 몰게 하십니다. 흙밭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농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일어나게 되면 너무 크게 치명적으로 나고요. 사람이 걸어다닐 길이 없어요. 6.3% 이거 뭐야. 그럼 이걸 얘기하면서 다른 보험사 쪽에 있던 직원들이 농협보험에 와가지고 이거 아주 덤텐이 쓰겠구만 이러면서 웬만하면 주지 말지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그림 그려지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 농작업 재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현재까지의 가입률은 64.8%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당의 서삼석 의원실이 이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많이 이거 75%까지 한다는 것도 굉장히 후퇴한 공약이거든요. 원래 100%가 목표여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민주당이 지금 다 법 만들 수 있잖아요.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이건 게다가 대선 공약까지 했는데 많이 후퇴한 법이에요. 사실 사회보험 공약이 사회보험화 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의무 가입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요. 이게 이제 시장 도메인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좀 느끼는 바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 NH 내부 혹은 이곳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료들이 무슨 조항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좀 보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케어할 수 없는 곳에서 말이죠. 이거는 농축산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요? 농협 비리 탐사수사 가능할까요? 목숨을 내놓은 건가. 가사를 탕진할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드님이 독립을 하고 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대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당도 뚫기 힘든 거 의미로 보이니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군요. 다음 보시죠. 이슈 4 인력 부족 모든 면에서 민주당 윤재갑 주철현 국민의힘 정점식 조금 전에 농작업 재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 얘기를 잠깐 또 해볼까요? 네. 농축산 업계에 어디 사람 남는 곳이 있겠냐만은 농기계 안전교육 분야에도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모자란다는 얘기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을 잠깐 볼게요.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농기계 안전사고가 총 11,522건이 일어났습니다. 75.3%가 운전부주의 안전수칙 불이행이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이 숫자 중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숫자를 연간으로 쪼개봤는데 2015년에 550건이었어요. 2018년에는 그나마 398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에 444건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읽는 게 좀 무방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받는 농민이 감소 중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2017년에 4만 명이 받았는데 작년에는 3만 4천명으로 줄었다는 것이지요. 직접적인 통계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교육할 인력이 적고 그래서 교육기회도 줄어들고 교육받은 농민도 그래서 줄어든다라는 주장이 정점식 의원의 시사점이었습니다. 홍보도 안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다. 윤재갑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해남 한도진도에서 가까운 사람의 농기계 사고사를 겪었다고 말을 하면서 농기계 운전의 면허가 필수이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필수가 아니라고? 그런데 저 시골 가면 애들이 막 운전하던데요? 그렇죠. 농업고등학교에서도 배워요. 되게 멋있어요. 농구에 가면 운동장에서 트랙터 몰고 다녀요. 그거에 근육 있는 애가 오통 딱 벗고 트랙터 쫙 올면. 보통 교복을 입고 하겠죠. 그렇겠죠. 드론도 배우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오토바이도 작은 거는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들 평균 나이가 68.8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무언가를 면허 따고 이런 게 되게 제도가 작동이 안 되니까 농촌. 예를 들어 우리 큰아버지는 무면허로 30년 운전하고 다니셨는데도 못 잡는 거예요. 그 집안은 왜 그래요. 시골에 무면허가 많죠. 군대에서 그냥 배운 운전기술로 그냥 평생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셨는데. 구청자나 잡아먹질 않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노령화된 농민들이 자격증 따기도 애매하고. 이게 우리가 교육의 시간에 말씀드린 평생 문외교육의 쓸모입니다. 이런 때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따로 자격증이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안은 있습니다. 현행 지도를 살펴보면 경운기, 이항기, 콤바인, 트랙터 등을 운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전문인력. 농기계 운전 기능사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구하라 씨가 KBS 예능에서 이 자격증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농구 졸업자들은 다 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 인력을 늘릴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력이 농촌에 계속 남아서 농촌 인력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이거는 적이네요. 다 할 줄 아세요. 30년, 40년 운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격증 따라 그러면 당연히 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득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하면서 결국엔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된 다음부터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자격증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 따기 싫어하니까 그럼 우리도 인력도 줄이고 예산도 줄인 거잖아요. 귀농, 기촌 할 때 제가 중장비 자격증 따고 가라고 후배들한테 많이 추천하거든요. 특히 남성도. 왜냐하면 요새 논농사는 거의 그냥 사람 불러다가는 기계농사가 되죠.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절대적으로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나. 그래서 통계 보니까 42세 이하의 젊은 청년 농민이라고 해야 되나? 1,000명이 안 돼요. 등록 농민 중에 42세 이하가. 이제 컷이 42세까지 올라갔군요. 네. 그래서 청년 1,000명이니까 1,000명 정도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나이가 컷이 되는 거 아니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들은 되게 힘들죠. 네. 기계 관련 전문가 말고도 인력 모자란 곳은 많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재갑 의원을 따라서 축산업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ASF 얘기를 해주셨던 농축산인이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걸렸더라고요. 다시 걸렸더라고요. 그날 방송 끝나고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해서 까먹었습니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전 방송에서 살짝 언급해 주셨던 이야기인데 가축 방역관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저는 멧돼쥐의 숫자의 10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일하는 걸 보고. 참 네. 아니 방역 업무 하시는 분 한 분이 스폰처럼 움직여요. 어둠 속에 숨어있다가 확 날아서 그리로 가야 돼요. 이게 뭐야. 영화판 스폰의 배우는 마이클 제이 화이트. 네. 윤재갑 의원실은 정확히 전국에서 428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원 기준. TO 기준. 그것도 하필이면 병이 가장 크게 발생한 강원도에 93명이 모자라 강원도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과 제주 외에는 모두 모자랍니다. 인천은 한 명이 많아서 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도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방역의 핵심인. 모자란 이유는 여러 가지죠. 농축산인의 방송 내용 요약 타임. 방역 상황이 발생하면 하루 18시간 근무는 기본입니다. 아 진짜 스폰처럼 움직이나 보군요. 스포맨의 체력이 있어야 될 텐데. 주말 비상 근무는 세트메뉴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관이 순직한 사건이 2017년의 포천과 금년의 파주에서 있었습니다. 택배 관련 이슈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우리 듣고 알고 있는. 그럼 이들의 기본금은 얼마일까요? 1호봉 기준 18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 들었을 때. 공무원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딴 데 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병원 수의사의 절반가량 소득입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엽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멧돼지 잡는다고 엽사들 풀었는데 멧돼지 한 마리랑 50만 원씩 보장해 준. 보상해 준다고 해서 전국의 엽사들이 지금 엽총기. 수의학을 전공하여서 정확하게 급수를 알고 있으니 사격만 이끼면 되는 거네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열심히 밧죽 강역관보다 훨씬 더 돈을 크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둘 다 프리랜서로 이렇게 웽 뿌리다가 멧돼지가 발견되면 치클클 냄새에 쫙 쏘고. 하긴 사격은 기초를 배우기에는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요. 겁나 살벌한 인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족한 자리를 누가 메울까요?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직 공무원이 메웁니다. 공무원, 수의사가 아니죠. 공중방역수의사. 하지만 이쪽은 방역 분야의 전문성이 좀 떨어진대요. 그럼 여기서 국회의 입법조사체가 5월에 낸 보고서의 일부분을 보겠습니다. 가능한 정책이 조금 있습니다. 수의대 교육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의 제도를 실시하고요. 가축방역관 의무근무를 전제로 한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군장학생처럼. 처우개선은 아마도 노동시간 줄이라는 얘기고요. 못할 텐데.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앞에서 사람 많이 뽑을 방법들은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급여 상향도 있고. 산업 동물 분야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역 수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수의 공무원의 조직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자. 그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적 솔루션들. 농기계 안전교육과 기능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자리는 제도와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축관련 전염병이 한 번 들면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나라에서 가축방역관이 이렇게 적고 적은 돈을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공무원 체계니까. 이게 내년 국감쯤 돼서 그동안 감염병 방역, 사람 방역, 방역 인력들의 처우가 돈 관련해서 그리고 노동환경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목조목짚어 나가는 국회의원실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밝혀질 텐데. 아마 코로나 방역도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 보수적인 제가 가장 빨갱이같이 부른 때가 국감 시즌인데. 아니 돈을 많이 벌면 뭐해요 나라가. 이런데 돈 안 쓰고. 설득력 없는 설득을 했죠. 보수적인 빨갱이. 국감 아닐 땐 나 보수적이야 꽤. 돈을 이런데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저희 국감 방송의 주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또 하나의 보험 이야기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론이 되었냐면은 제가 찾아보다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쫙 일무교환하게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원 무슨 문제 무슨 의원 무슨 문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서 많이 짤았습니다. 저 논의 소위 잘했나 보네요. 일단 가입률은 작년까지 40%를 못 넘다가 올해 40%를 넘겼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고 볼 수가 좀 애매한 게 올해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요. 그래서 가입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라는 해석이 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다면 평상시에 있는 걸 알면서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손해사정사가 왔을 때 피해를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적과 전 적과 후 이래서 따지는 것도 되게 많고 이게 품목별로 되게 다르고 또 지역별로 달라요. 왜냐하면 지역의 농협들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너무 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엠빵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런 게 보통 농민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가서 가입하려고 했더니 이미 여기에 다 보험금이 지급돼서 더 이상 이 상품을 운영 못한다는 지역 농협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입률도 상위 10대 품목만 높아요. 그런데 다른 품목들과의 가입률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어 당근은 89%가 가입을 했는데 복숭아는 23.3%밖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 자체가 품목별로 고려가 잘 안 돼 있단 말이겠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재해보험이 오히려 보장성을 축소하고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얼른 딱 들어봐도요. 무슨 당근 전용 보험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품목별로 다 있어요. 있고 뭐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런데 그럼 내가 이제 올 봄에 이거 했다가 하우스에서 딴 거 할 때는 딴 보험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1년짜리 보험이야. 여러 개의 하우스에서 서로 다른 걸 키운다. 그럼 서로 다른 보험을 다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고 품목별로 보상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번거로운데요? 엄청 번거롭고 특히 이제 주로 과수농가들이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보장을 받으려면 특약을 또 들어야 되거든요. 똑같네. 그건 보통 시장에. 옛날에 또 서리 피해가 특약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따지기가 더 힘들고. 암보험 같은 거네요. 그리고 이게 손해보험. 내가 걸리는 하면 보장이 안 되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사정사들이 뭐냐면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에서 투잡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도 별로 없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면 조금 더 더 피해율을 상전해 주고 아닌 경우 아닌데 이거는 파이가 결정돼 있잖아요. 무한장 다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아서 안 하고 만다가 결론이고. 그게 좀 핵심이겠네요. 그럼 다 알고 서로 이제 사장님들끼리도 평상시에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고. 역시 안 될 것이야라고 하고 그냥 안 들으시나 보네요. 그리고 이게 도박이라고 했잖아요. 입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 걸렸으면. 만약에 비를 많이 안 맞고 괜찮은 가격에 낼 수 있으면 그 보험비조차도 사실 아까운 거죠. 지금까지 보험에 대한 신뢰 자체가 낮으니까 그런 신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인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세발의 피입니다. 원래 보험료의 50%가 국비 지원이었어요. 이걸 올해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자가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핸드폰 보험 들어보셨어요? 액정 파손 보험? 아. 차량 보험과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부담 비율이 크면 보험료를 많이 받고 부담비율이 적으면 받는 보험료도 적은 상품 있죠. 그렇죠. 천 원 더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하고. 그렇죠. 그 방식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보험의 행태죠. 이 앞에 이슈에도 그렇고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장사를 열심히 해요? 그렇죠. 우리 교육의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왜 남겨먹으려 그래? 이런데 기업가 정신이 없다고? 그리고 실제로 또 가보면 자동차 보험 사기단처럼 분명히 또 이런 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사 한 점 크게 받아서 얼마나 원망들이 서로 심한지 특히 과수 주장 지역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지는 걸 다 산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낫과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낫을 들고 와서 막 휘둘르고.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도 있죠. 저과. 저과라고 부모님들도 있고. 몰래 메뚜기를 천만 마리 키워가지고. 가라. 우리 동네에만. 이러면서. 그러니까 덕질이 씨가 얘기한 거. 덕질이? 덕질 씨? 갑질인이 아닌가. 덕질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되게 보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지역에서. 그리고 카더라가 많잖아요. 지역 사이가 좁으니까. 이번에 누가 이거 재해보험을 해서 1억을 받아갔대. 먼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정 기준이 분명치 않은 게 큰 원인이겠네요. 그리고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특이한 게 할증이 지역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보험금을 받아가면 그 지역 전체에 할증이 붙는 거예요. 어? 우리 충북의 사과? 네. 그런 식이에요.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 충북 온 동네가 사과 같아 병이 들었어. 네. 그러면 충북의 사과 키우는 사람 보험 들고 싶어도 못 들어. 내가. 그러더라도 할증. 혹은 저기 뭐지 보상률이 떨어지든가. 전부 다 갈아엎은 동네 옆에 있고 우리 동네 사과는 문제 있던 적도 없지만 보험 들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동. 유PD님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의료보험으로 크게 다쳐서 의료보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유PD님 보험료도 올라가고 보장성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동네 사람 전체가. 이게 보험이야? 이게 사실 40% 이게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40% 든 것도 되게 높은 거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국가가 직접 보상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농협에다가 사업돼준 느낌이라고. 실제로 과수 농가가 이야기들을 하시죠. 이게 필요 없는 브로커라는 존재로서의 농협이 대조될 때가 되게 많아요. 세종반사에. 그런데 또 농협 지준은 농협금융 지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김포의 사과농가의 경우 8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를 29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송의 사과농가는 36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지역할증인데 농사는 지역을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 들고 말아버리죠. 이러한 지적에 농협정책보험금융원의 민현태 원장은 보험은 최종적으로 자기 책임 원칙을 지기 때문에 개별론과 단위로 비교해야 한다고 어정쩡한 답변을 했어요. 혼난 소리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희 의원이 그럼 개별이면 개별로 하지 왜 지역 연자재냐고 해서 한 번 더 괜히 혼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함부로 이만희 의원을 더 똑똑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네.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지역은 할증이 높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보험 할증은 엄청나게 높고요. 물론 사보험은 얍삽해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내가 뉴올리언즈에 살아. 생명보험에 든대. 계속 그 동네 사실 거예요? 물어봐. 보험료 두 배로 올려. 칭찬받겠죠. 회사에는 좋은 인재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국가가 지원하잖아 이거. 그렇죠. 빼랏돈으로. 의만희 의원이 NH손해보험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올해 보장 규정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농업인들이 같은 피해에도 이전보다 약 37.5% 감소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이게 뭔 소리야? 규정을 얼마나 세게 바꿨길래? 규정을 기가 막히게 바꿨나 봐요. 오지게. 최대한 안 준다. 이런 약관이 있나요? 그렇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보험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좋은 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대규모 농가가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설계를 잘못한 건지 잘못... 쓴 건지? 아니, 일부러 한 건지도 의심을 해보고 싶긴 한데. 광장일수록 혜택이 더 커지면 사기치고 싶은 유혹도 더 커지죠. 그렇죠. 김현수 장관은 지금도 정부와 지자체가 85%에서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공공사업이잖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서 더 지원해줄 수가 없다. 그건 당연하지. 여기서 보장성을 더 높이면 보험이 아니다라면서 보장 확대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말장난이죠. 지금은 반대 의미로 보험이 아닌데? 이건 마치 학자금 대출 가지고 이자를 그렇게 낮추면 대출이 아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대출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보험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정부가 보험료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보장은 높이면 되잖아요. 아니, 왜 장관이 사정사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보험이어야 되는데 자꾸 사보험화 시켜버리는 것도 있고 아예 그럼 농민들은 지금 이렇게 큰 농가가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엠빵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여러 사보험 회사들이 경쟁 체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실제로 있어요. 보험비 많이 낼 게 대신에 확실하게 사고 나면 보장 좀 해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좋으나 싫으나 농협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계속 이런 거고 우리 손에 많이 본다. 차라리 동부도 들어오고 LIG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워낙 농업보험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을 농협에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명 아닌 해명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협이 운용을 굉장히 깔끔하게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농축사인을 만나고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이 가진 권력 있잖아요. 이거 되게 검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자꾸 사적으로 써요. 자기 조직을 위해서. 올해 초에 농협 창립 50주년 기념에서 기념품하고 성과금 엄청 나눠가져 가서 지금 가루가 되도록 까였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요. 저도 그 돈 가져가려면 잠깐 까일래요. 네. 저도 까주실래요. 성과금 1억 6천만 이러던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담배가 내 아구 이야기. 히어로지를 두고 도망쳤을 때 사람들이 아 농협 파머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큼은 정말 반대를 했던 게 아니 나랏돈인데 누가 제정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런데 농협의 조직의 상당수 사람들과 농림축산부의 상당수 관료들은 그게 나랏돈이 아니고 농협돈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을 굳혀주는 데 도움을 주는 지역의 많은 유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공적 자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농협의 이익을 보존한다는 개념으로 장관이 지금 답변을 한 거예요. 그 세계관을 제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농피야. 그런데 김현수 장관의 말에도 이유가 있는 게 지금 농식품부가 정부잖아요. 농식품부에서 농협 손해보험에 줘야 되는 정부 지원금 1,300억 정도를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부족일 수도 있죠. 이제 2017년부터 지금 계속 못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장관은 그럼 돈을 더 달라고 하든가. 그 말은 늘 하지만. 서삼사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돈을 3년째 못 주고 있다. 그럼 농협 손해보험 입장에서 이 보험이 이뻐 보이겠냐. 그러니까 농협 손해보험이 가입자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농축 참고인의 이야기대로 인기가 없는 건 상관없이 시장을 개방해보는 건 고려할 만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 농협 손해보험의 보험이 가장 보장성이 좋은 보험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국가가 90%를 보조해 주는데 경쟁력이 제일 높지 못하다. 그럼 다 때로 잡아야죠. 네.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차라리 보험료를 확 높이고 보장 수준을 그러면 실제로 주고 그럼 국가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소득을 주든가 이런 건데 농협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1년에 20만 원 정도 내시고 혹시라도 이게 재해당해가지고 받아가시면 이득이잖아. 이런 식의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장마 안 맞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물건을 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다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1년에 30만 원이고 이것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굉장히 깡그리.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 이런 식이죠 늘. 저는 아까부터 농축산인 옷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칠면조 다리 두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빨간 머리에는 뒷모습이었네요. 여기 조카 옷. 원래 구분이 안 갈 때 열심히 쳐다보게 돼요. 아까 칠면조 다리가 역시 치킨 전이었어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수감사절 시즌이니까. 농축 그 자체. 네. 마지막 기수입니다. 이슈 여섯. 식량자금률. 민주당 서삼석 윤재갑 어기고. 국정감사 첫날부터 서삼석 의원은 화가 났습니다. 농식품부의 식량자금률 목표치를 봤기 때문이죠. 뭐라는데요? 낮거나 높아서는 아니고요. 2011년에 설정한 15년, 17년의 목표치와 2013년에 세운 17년, 22년 목표치가 똑같거든요. 복부스랬기 때문에. 이걸 우라까이를 해? 파일도 똑같은 만든 날짜 보면 2015년. 물론 이건 제가 과장한 거고요. 2차 목표라고 볼 수 있는 17년, 22년 그 목표치가 60%예요. 22년까지 60%를 만든다. 그런데 2018년에 이걸 55%로 낮췄어요. 10년 동안 여기에 쓴 돈이 13조 52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후퇴했다. 성과가 처참합니다. 특히 작년에 식량자금률은 역대 최저치인데 금년에는 판데미까지 왔습니다. 역대 최저라는 작년에 식량자금률은 얼마일까요? 어기구 의원이 알려졌습니다. 45.8%로 10년 전인 2009년에 56.2%에 비해 10.4%가 하락했습니다. 곡물 자금률 역시 동일한 기간 8.6% 하락해서 2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55%로 내린 마음이 조금 이기는 가죠. 윤재갑 의원과 서삼석 의원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46.6만 평 총 15만 4천 헥타르의 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쌀을 안 먹어서 무슨 쌀이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논을 포기했으면 다른 걸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사라진 논 면적 중에서 농업 용지로 사용되는 경우는 재사용되는 경우는 0.04%에 불과합니다. 제로의 수렴화입니다. 상가 만들고 아파트 짓고. 그럼 나머지 100%는 뭐 하는 거예요? 요새 또 태양광도 좀 갔다. 영동용 태양광이라서. 중요한 건 쌀을 많이 안 먹는 건 맞죠. 맞긴 맞는데 고기가 먹는 곡물 자금률이 너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옥수수가 8% 정도, 콩이 한 13% 그리고 밀.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밀이 7%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그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둬버리니까 당연히 줄죠. 자금률이. 게다가 서삼석 의원이 농식품부 자료를 보니까요. 자금률 목표치 추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재배 면적이 따로 관용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금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올려야 될 생산량이 있잖아요. 필요한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생산량을 재배할, 생산을 해줄 농지의 면적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의 추가 농지가 필요하다. 현재 유효 농지가 이만큼이니까 새롭게 농지를 개가 만들어야 되는 게 이만큼이다라는 분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은 뭘 한 걸까요? 그래서 서삼석 의원실이 대신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2019년, 어딘가에 계산이 있는데 갖고 온 거겠죠. 다른 데서 계산한 게 있을 텐데. 직접 계산기 두드린 건 아니고. 나는 의심할 거야, 모든 걸. 입법조사처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의심이 맞았어. 2019년 기준으로 1헥타르당 4.9톤의 식량 작물이 생산이 됐어요. 이걸 기준삼아 계산하면 2022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각지는 106만 헥타르인데요. 그럼 16만 헥타르의 농지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 정부 예산안에 유효 농지 실태조사 예산이 10억 원 있어요. 지금 딱히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통계 없어요, 우리나라. 농지 조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잖아요. 저도 현재 놀고 있는 농지는 얼마인데? 라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제서야 조금 조사 중이에요. 경기도가 몇 군데 안성하고 여주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농지를 쓰고 있는지 이제서야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에 10억 원을 배정한 건데 최대의 복구 면적이 4만 헥타르래요. 그러면 4년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4만 헥타르만 할 수 있다. 그래서 10억 원 된다. 이 근거도 약간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콩 재배 사업의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콩을 무시하다니. 논콩 사업이죠. 논에다 콩 심는 거. 콩 싫어가 아니고요. 논콩이 아니고. 그거 다 수매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또 나가는 거죠. 식량 자급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쌀, 밀, 콩 세 가지거든요. 이게 우선 제일 먼저 클리어돼야 되거든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솔직합니다. 달성이 쉽지 않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데. 쌀, 밀, 콩의 국내 자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있는 우리 밀도 안 팔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쌀, 밀, 콩의 국내 자급 기반 강화 방안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 심지어 이런 것도 1990년에도 대정부진물로 사놓은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우리 밀 안 팔린다는 얘기는 진짜 나 어릴 때부터 봤어. 85년도부터는 수매를 안 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죽었다가 지금 자급률이 1% 된다, 만다 하는데 그마저도 안 팔려서 창고에서 썩어나가서 다들 우리 밀 농가에서 굉장히 큰 고통이시거든요. 네. 중학생 때 포장에 우리 밀 라면 써 있는 거 보고 얼마나 맛없으면 우리 밀이라고 광고 올래? 그게 광고 거리야? 외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맛은 없었어. 비쌌어요. 우리 밀 빵 같은 거 가다 보면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해법을 못 만든 지가 수십 년이 됐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서삼석 의원과 윤재갑 의원이 대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수입 보장 보험 이걸로 연결이 되네요. 보험은 또 저 따위로 팔 거고. 최저가격 보장제는 왠지 농식품부와 농협이 반대할 것 같고. 자금률이 저조한 주요 농작물에 대해 보상 정책을 많이 펴서 기본을 보장해줘야 자금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해수부 국감에서도 자금률 얘기는 나왔습니다. 또 서삼석 의원인데요.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수산물 자금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한 게 조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1971년 이후 50년 동안 전국 바닷속에 설치된 시설물들 얘기입니다. 149만 개의 시설이 30만 히타르를 점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갔던 사업비를 다 합치는 1조 8천억이 넘는다. 50년 동안 한 거면 뭐. 네. 그런데 1971년 이후인 이유가 그때부터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라는 국가 사업에 의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수산물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허가 신고를 한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공유수면관리청은 지금까지 일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다 불법이고요. 그러면 저도 들어가서 잠수해서 설치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그래도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개청 이후 지금까지 인쇄를 한 장도 안 해봤고 이런 거 아니야? 프린터를 한 장도 안 써봤고. 프린터 굳어있고 다. 그러니까. 토너인데. 굳어있고. 잉카 아닌데. 즉 공유수면관리법이 유명무시를 하다는 지적인 동시에 지금까지 이걸 싹 다 불법사업을 하면 어떡하냐? 50년 동안. 이란 얘기죠. 그러면 불법사업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를 지녀요. 신고를 하든 말든 일단 중요한 건 이걸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놔야 돼요. 그러면 가뜩이나 떨어진 어업 생산량이 더 떨어져요. 그렇다고 안 없애면 이건 논란이죠. 특혜잖아요. 왜 이 사업에만. 이란 얘기가 나오죠. 따라서 어느 쪽이든 이거 대안을 빨리 만들고 빨리 그 논란의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에디션의 컨셉은 공무원. 약간 다. 아따 느슨합니다. 쳐노네요. 좋은 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란 나라를 나쁘게 써서 죄송합니다. 듣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저보다 잘못했습니다. 농협보다 더 심각한 데가 사실 수협이거든요. 저는 특히 어촌 문제에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수협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이런 문제는 이거 누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시설물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출하하는 거에 출하 건 당연히 다 수협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런 정도. 그런데 농협도 그렇고 수협도 그렇고 다 파워가 정보보다 세네요. 수협은 농협이라고도 보통 얘기도 하죠.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데센에서도 얘기했는데 되게 좋은 수산물 잡으면 수협 조합장한테 조공 먼저 해요. 어민들이. 그럴 정도로. 왕이지 그건. 완전 왕이에요. 지역의 왕이어서 지역의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수협 조합장이 누구냐가 훨씬 더 생존권을 잡고 쥐고 흔들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수협 문제도 못 건드려요. 보니까 그동안 제가 쭉 봤을 때 정치인들이 못 건드리는 게 수협 문제. 제가 이제 시사충으로서 이러한 뉴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가 좀 제일 싫어요. 이제는 검찰개혁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반응. 지겨워서 그런 거거든요. 검찰 못 이기죠. 그러면 못 이길 카르텔은 한국에 쌓이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중에 하나를 봤습니다. 아니죠. 여러 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이겨도 농협 금융주지를 이길 수는 없어. 또 달라요 얘기가. 그렇죠. 그 녀석은 우리들 중 최약체었지 이러면서 금융주지 나오고. 농민들은 농협을 통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 농사 짓고 농약 받아오고 비료도 받아오는 농협 통해야 되고 어민들은 수협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두 조직이 이렇게 개판이면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농민들과 어민들 현실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정신체와 싸우는 일은 오래 걸립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장면들을 확인하시죠.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 25 20국정감사기록실 동의수의 시간입니다. 위원장이 가져오신 장면은? 장면 하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누구하고 상생하자고 농어촌하고 기업하고 상생하자고요. 2015년에 설치된 기금인데요. 당시 FTA 비준 당시에 FTA에 대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들이 이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어촌에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신문에서 잘 못 봤으니까 네. 당시 상황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확정된 이득을 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특히 그렇죠. 많은 기업이 대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거기 농어촌에는 손해를 봤으니까 FTA로 알아서 양심껏 협력해줘 하고 양심에 맡긴 상황인 거죠. 이명박근혜 정부의 이런 식으로 눅치고 넘어가는 정책 되게 많았어요. 정책도 아니죠. 우리는 인간에서 그들은 그 카르텔들과 한 팀이었으므로 기업에 굉장히 유리한 정책을 뭔가를 하면 반대쪽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업편을 들어준 다음에 기업보고 알아서 좀 챙겨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식이 많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한국에서 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 낸다고 자방할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2015년 이 기금의 설치 당시 기금의 목표가 매년 1천억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니지 10년 동안 1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지금쯤 성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 310억이 모였습니다. 1천억에 30%. 2018년 232억이 모였고요. 2019년에는 226억. 트럼프의 예상 투표인단 수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 현재는 246억. 그러니까 절반도, 목표치의 절반도 채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수협은, 수협인데, 수협이잖아요. 5년 동안 총 합해서 860만 원 냈어요. 이건 왜 낸 거예요? 사실은 주차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안 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이 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86만 원인데. 부모님 생활비 보내는 줄 알고. 860만 원은? 860만 원은 이건. 다른 말로 FU예요. FU 이거. 이 돈의 의미는. 올해 수협은 전임 대표와 감사위원장한테 성과금만 1억이 넘게 지급을 했거든요. 한화. 저희 길건너에 보이는 한화. 아, 한화. 네. 한국화약. 올해 500만 원 냈습니다. 올해에는 여의도에 화약을 쏘지 않죠, 한화가. 그건 불우이오토키지. 500만 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표는 1년에 1천억입니다. 이게 뉴스에 안 내줘서 그래. 내가 보기에. 불우이오토키 황금이나 수혜의원금 같은 경우는 뉴스에 빵빵 때려주잖아요. 경제지에 나와요. 기업한테 이런 거 달라고 그런다고. 기업한테 왜 이런 거 달라고 그러냐고. 경제지에 막 나와요. 500만 원도. 심지어 이 한화 500만 원도 제가 경제지에서 봤어요. 한화 500만 원이나 냈다고. 10자리, 11자리 정도 돈을 정말로 쓰면 9자리 정도의 돈을 동원해서 TV에 홍보를 내보냅니다. 그렇죠. 이런 돈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 못 봤잖아요, 우리는 지금. 네. 이게 장면에 선출된 이유는 두산중공업 때문입니다. 올해 두산중공업은 100만 원을 냈습니다. 두산중공업 이해합니다. 망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내 집 말든가. 그 점이. 그러면 이거는 어려운 중에도 쾌척.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심이 보이잖아요. 2015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결국 슈퍼 301조 때문에라도 농어촌은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림일 거라고요. 네. 이 산업을 이렇게 본다. 500만 원이나 100만 원. 그냥 그림상 그렇습니다. 왠지 회계를 딱 하고 있는데 뭔가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이거 공돈 어디다 쓰지? 회식할까? 출연 기관. 그러니까 출연 기업들 명단은 뜰 거니까요. 돈은 안 뜨고. 아니 공부는 안 해도 되잖아. 출석부만 출책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 제도 시작됐을 때 농민들이 우리를 정말 상그지로 하냐고. 그렇죠. 그런 정책 자체가 되게 얄밉잖아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기금 자체가 얄밉잖아요. 지금. 이게 학기 내내 전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내 계속 강의실 구석에서 풀장을 만들어놓고 갈까. 그런데 이 자식은 계속 지가 와서 풀 안에서 예 이랬거든. 앉아는 있었거든. 반신욕을 했지만. 플라멩고 튜브 위에서. 욕 나오죠. 그런 얘기군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지난 총선 데이터 센트럴의 팀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당시 미리 통합당을 맡았던 농축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홍문성 예산의 홍문표 의원을 소개할 때 말입니다. 예시로 드셨던 바리법안 기억하십니까? 곧 중에 꽃. 기억 못하실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흠칫하고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무궁화가 대한민국에 국화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법령이었죠. 이게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하고 비슷하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죠. 그렇죠. 무궁화 자체가 되게 무서워요. 벌레가 엄청 커요. 무궁화가 그리고 벌레 많이 꼬이고 그리고 많이 지잖아요. 밑에 꽃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꽃이 나와요. 전두환 시절에 무궁화를 엄청 도심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무궁화가 길에 너무 많으니까 벌레가 길에 많은 게 그냥 디폴트인 줄 알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화단이 무궁화로 꽉 찬 화단이 있었거든요. 벌레의 밑에 떨어지는 꽃들에. 근데 소꿉놀이 할 땐 좋았어요. 이렇게 돌돌돌 말려져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썰어서 김밥 장사를. 벌레를요? 아니 아니 꽃이. 꽃이. 이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김밥. 못할 컴백 같은. 김밥 주인 노릇을 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추억의 꽃. 벌레의 페이탈리티 물인 줄 알고. 2016년 6월 27일에 발이 회부된 법안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나라꽃을 존중하고 애호해한다고 강요를 하고 국가와 지자체에게는 나라꽃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일하라고 시키는 몹쓸법입니다.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30% 급반등 이런 이야기 하던 때입니다. 팟시즘으로 가는 한 걸음이죠. 제가 이걸 쓰고 있다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보고 요즘은 팟시스트 시대라고 읽어버렸는데. 자 홍문표 이어오는. 그건 이제 팟시즘이죠. 팟시즌. 팟시즌 온다. 동지. 석달의. 아 팟시즌. 조아지씨. 조아지씨 내보내. 아 정말. 이 언어유기 끝까지 가네요. 다시 됐으라는 기분이야. 해 빨리. 자 6월에 냈잖아요. 그리고 7월 6일에 무궁화 국화 지정 대토론회라는 거를 홍문표 의원이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네요. 뭘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8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도 탑니다. 무려 사단법인 대한민국 무궁화 미술대전위원회라는 곳에서 무궁화 입법의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아 인권화합부문 대상을 줬대요. 이게 어떻게 인권화합부문이에요. 몰라요. 화권화합부문이지. 그냥 뭐 무궁화 대상을 탔대요. 그런데 대한민국 무궁화 미술대전위원회라는 곳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사단법인은 만들면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뭔가 냄새가 나죠. 하지만 이 법안 11월에 국회 전체회의에 간 후 3년 동안 잊혀졌다가 2019년 4월에야 법안심사소에 들어갔고 다시 버려져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제한자 목록을 보니까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과 위성곤 의원의 이름이 발의의 명단에 끼어 있어요. 이건 빼줘야죠. 같은 농예수기라서 사정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감님 선에서 사인 좀 해줘. 그럼 웬만하면 아주 미친 소리가 아니면 해줘도 됩니다. 딱 봤는데 이게 그렇게 막 누가 죽고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사인해준 다른 의원들을 보호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하느냐. 금년 6월 30일 똑같은 법이 또 발의됐거든요. 아따. 홍문표 의원이 됐고요. 이번엔 민주당 의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법의 내용에서 국민에게 강요하는 대목이 없어져서 오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인해준 누군가가 영감님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된다고 말을 했나 보네요. 그 의원이나 부정관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락꽃을 부정적인 형태로 활용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형태로. 김밥 김밥 김밥. 얼마나 예쁜데요. 국민 보기에 혐오스러우면 안 된대요. 김밥 김밥. 이거 봐요. 자민당 개헌한 나라고 비슷한 소리잖아요. 국가와 지자체의 쓸데없는 일은 여전히 시키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락꽃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에게 예산 지원을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뭔가 냄새가 나죠? 묘목서를 제기하겠습니다. 묘목 사업에 뛰어들었다. 홍문표 집안이. 본인이 뛰어들었거나. 무궁화 묘목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무궁화 미술대전위원회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 키친한 사람과 또 한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거나. 수목 갱신 시기가 올 때 어떤 가로수를 심느냐가 굉장히 큰 이권사업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묘목서를 지금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단법인은 아마도 대한민국 무궁화 미술대전위원회겠죠. 그건 모르죠. 걔네는 그림만 그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 쓸 수 있어. 네.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건 의심인데요. 왜 이런 홍문표 의원의 집착을 소개해드렸느냐.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집착이 맞습니다. 산림청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림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합니다. 이건 홍문표 의원이 농예수위의 피강기관을 딱 보면서 무궁화의 길을 어디서. 그렇죠. 수협, 농협, 해양 이렇게 하면서 산림청, 산림청이다. 그렇죠. 나무에 관련한 건 산림청과 산림 조합이니까. 이거 나라의 자원과 역량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박종호 산림청장은 일단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나 하고 말았습니다. 이계호 위원장은 여기에 아니 무궁화가 국화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무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묻겠어. 무궁화가 국화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런 법이 왜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산림청이 강력 촉구하라고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걸 동조로 읽고 싶기도 한데 동시에 앞부분 표현을 보면 대충 넘겨버리는 의미 같기도 합니다. 답변 잘했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우리가 박덕흥 의원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런 흉계가 가능하다는 걸. 이거 너무 걱정되네요. 4년 전에 대상 받은 이 사단법인과 무슨 관계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홍성 예산의 청취자 여러분.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 이런 사업에 돈 나가게 만드는 국회의원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가로수가 전부 다 무궁화가 될 수 있어요. 네. 벌레 두글두글. 썰어서 김밥. 그러니까 길에는 벌레를 뿌린 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막 인마이 어카운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그 묘목 사업 관련해서는 정보 싸움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수목 갱신 타임 와요. 가로수 양버즙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비염 환자들이 굉장히 원흉해요. 우리나라 플라타너스, 포플러 이런 것들. 그럼 그거를 이제 바꾼 다음에 또 은행 나무도 요새 가로수로 되게 문제 많잖아요. 뭐 냄새 난다고 또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그 수많은 나무의 업자들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던지겠습니다. 그렇구나. 거의 로비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늘 권유하죠.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열매를 키우지 말고 묘목을 키워라. 그게 제일 낫다고. 근데 묘목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로비를 잘해야 살아남겠는데요. 그러면. 그럼요. 그거는 이미 카르텔이 있을 것 같다는 의심도 가능하네요. 느낌적 느낌. 홍문표와 무궁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타봐야 되겠네요. 누가. 재밌는 거 나오겠네요. 그거는 진짜 모종의 거래네요. 묘목의 거래지만. 진짜 나락국을 사랑할 수도 있죠. 또 우리 면피할 거 하나 던지자. 우리 다 끌려가. 국회의원이 사랑하는 걸 다 입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야 내미 레이 진흥법 이런 거. 근데 나는 이계호 위원장이 무궁화가 국화라는 걸 모르는. 나락해로. 네. 무궁화가 국화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순간 우리 아들은 알까라는. 이 재미있어. 아드님을. 학교에서 그거 배우잖아요. 무송아 무송아. 중의 아들이 알까.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국. 네.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나락국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면 확인하셨습니다. 농혜수의 엘리트 플레이어입니다. 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의 윤재갑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 도메인 제도가 많은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제도라고 했어요. 근데 윤재갑 의원은 국감장에서 시장 도메인제의 총대를 맺다는 이유로 수많은 농민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상을 싹 쓸어갔습니다. 농민단체가 경영인 단체들이 있어요. 아주 큰 대농 중심으로. 당연히 갈리죠. 의견이. 그 경영인 단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통단체 도메인협회 이런 데서. 저는 원래 이런 국정감사 최우수상을 눈에서 자동 필터링이 되거든요. 스팸메일처럼. 근데 하도 많아서 한번 읽어보니까 거의 시장 도메인제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중요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구와의 밀착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 중에서 꽤 많은 수가 민원이거나 지역구 현실에서 뽑아왔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해군 장성 출신인데 굉장히 종횡무진해서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민홍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하듯이 장성입니다만 법무장교에요. 법조인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윤희 특성을. 근데 정말로 포스타 쓰리스타들 중 출신의 정치인한테는 우리나라 한정하여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거든요. 윤재석 의원은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 사람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마도 그냥 일반 특기일 거예요. 일함대사 사령관 출신이니까. 그냥 군인이에요. 그냥 군인. 그냥 군인한테 기대 안 합니다. 우리 저 백군기 용인시장처럼. 기대 안 한다고. 왕년의 전후를. 최대한 아저씨. 선거 이력도 봤었는데 삼수째 처음 초선된 거잖아요. 무소속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정통민주당 가서 사퇴하고 그랬는데 지지율이 계속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정통민주당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끈이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끈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계파 끈이 없는데 지역에서의 지지는 높은 장성 출신 정치인이라고. 맷집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매우 신기했습니다. 부지런하더라고요. 보좌관이 해외 직구까지 해서 시험도 하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놓쳤네요. 의원실은 꽤 유능할 것 같습니다. 저기 민어도 가져왔죠. 네. 다음 보시죠. 민주당 인천 남동 갑 맹성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을 국감장에 불러서 그 실태를 물어봤습니다. 네. 거의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었어요. 네. 상당히 좋은 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하듯이 심각합니다. 특히 맹성규 의원은 농촌, 어촌, 산림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많이 보도를 안 했죠. 그리고 맹성규 의원이 자기 자체가 맹성규 TV라고 해서 유튜브로 운영을 해서 자기가 질문하고 이런 걸 되게 편집을 해서 딱 보여줘서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요즘 국회의원들이 유튜브를 포기한 국회의원도 많고 계속 하는 국회의원도 많은데 계속 하는 국회의원들은 편집 기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제가 또 하나 기대 안 하는 국회의원. 고위 관료 출신 국회의원. 그렇죠. 맹성규 의원인데요. 게다가 이 사람은 재선 의원인데 말도 못합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거예요. 저랑 인터뷰 해봤으니까. 말 겁나 못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작년에는 지난번 회기 때는 농혜수위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장애인 관련된 걸 많이 다루고 했었는데 민원 다루는 솜씨는 꽤 좋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노동자 유니온에서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활동가 분들은 진작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여당에서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 준 게 맹성규 의원실이에요. 콘텐츠가 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원이 직접 나와서 그리고 폭로한 실태가 꽤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진짜 보도 안 하더라고요. 선원 혹은 양식장에서 지내시는 분들. 양식장에서 상주하면서 일하시는데 물 위에 떠서 잡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분들은 비즈니라우스에서 자죠. 실제로 사람이 잠을 자고 씻고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임금에서 떼갑니다. 방세라고.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 맹성규 의원실에서 많이 밝혀냈습니다. 이권단처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에서 농수축산 분야에서 이 수산 쪽이 제일 심각한데 뭐냐면 섬에는 ATM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우리 어차피 돈 뽑는 기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착복도 심하고 그리고 진짜 아니할 말로 비닐하우스에서는 도망을 나올 수가 있는데 섬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배에서 탈출 못하게 하기도 하고 불씨에 한번 찾아가서 단속 공무원들이 당장 여권 내놓아서 없으면 그거 전부 다 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권 뺏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돼요. 사실상 노동 탄압의 결과들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다음 보시죠. 민주당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의원입니다. 농예수의 붓박이죠. 이번 휴게도 자진해서 왔습니다. 금년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이슈들에 집중을 해서 묵직한 활약이 적었는데 대신에 다루는 이슈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었더라고요. 위성곤 의원의 블로그에 업로드된 국정감사 보도자료가 34번까지 있습니다. 잔인한 업무량이네요. 자진해서 오는 것도 이렇게 칭찬받아야 된 농예수의. 그렇긴 한데 34번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농예수의 MVP저들. 아... 한숨이 나오는군요. 국민의힘 비례 정은천 의원입니다. 국정감사마다 참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국정감사 내용을 딱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정은천 의원이 똥볼을 차는 게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은천 의원은 저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계속 오랫동안 보다 보면 날카로운 질의가 그 뒤에 하나 둘씩 보입니다. 날카로운 질의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저 혼자만의 야당 쿼터로 들어오긴 했는데 슈퍼세이브? 네. 반려동물 사채에 관한 법규가 없죠. 처리법규. 그것도 지적을 했고요. 종자자금률, 선박 잔조류 등등 눈에 띄어서 읽어보고 싶은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우리 정신나간 분 누구죠? 순천의? 이정현 의원? 네. 정신나간 분. 영등포입니다. 이제는 서울 어디든. 처음에 종로를 가셨었잖아요. 그분 제외하고 결국은 유일한 호남의 재선 의원이 됐죠? 네. 하지만 재선은 비례로. 그런데 그래도 이정현 의원보다 훨씬 퀄리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퀄리티도 초선 때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하고요. 누가 모레 이정현 의원보다 좋 테니까? 그렇구나. 그건 너무 기준이 낮잖아요. 끝으로. 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의원입니다. 3S. 트리플S 의원의 메인 이슈는 금년에 식량작업이었고요. 해당 분야를 지배하고 폭력하게 훑어나가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이 기대 안 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군수죠? 장성 싫어해. 고위공무원 싫어해. 군수 싫어해. 아니에요. 도의원, 시의원은 잘하는 사람이 올라와요. 진짜로. 지자체로 되게 싫어하고. 잘해야 올라와요. 멍청이는 못 올라와요. 그런데 군수는 멍청이도 보통 올라와요. 지역 라포가 좋으면 올라올 수 있죠. 게다가 삼성군수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도 못하지 않네요. 되게 열심히 해요. 알겠습니다. 서산서의 고향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명성에 비해서 전혀 인지도가 없었던 사람이 권성동 의원인 거예요. 국간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기대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약간 유배를 온 듯한 느낌? 내가 농협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느낌은 그냥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반대의 의미로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집에 계실 분이지. 검사실에 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정말 그 점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유배 가는 중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방위원회관 김진표는 잘하잖아요. 보좌관들이 잘한다고 해도 의원이 하기 싫으면 퍼포먼스 안 나오거든요. 중진들 유배 보내도 능력을 보여주면 다시 또 국민들이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그런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속 좁은 양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농협소의 시간이었습니다. 농축창고인 수고 많으셨고. 네. 또 오며가며 뵈요. 네, 오며가며 뵈게요. 목동이나 가세요, 이제. 조만간 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도 안 냈어요. 잘했어요. 김재동 씨와의 악추억이 있어서. 악추억이라고 잘렸으니까요. 아름다운 추억은 아니죠. 단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조어가 이상하잖아. 악추억. MBC가 나를 버린 기억. MBC한테 버림받은 기억. 네. 잘 다니시고요. 네. 왜냐하면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제가 뭐랄까. 추수꾼 같은 거라서. CBS를 병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경영, 김민하, 정은정 이런 사람들을. 헬마우스 이런 사람들을 내리 꽂았다. 밀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조성준은 예뻐해서 빼내준 거야? 그러면. 가끔 그렇게 맨정신인 사람도 있고 그래. 판단력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니까 불려간 거예요. 이러고 5년 뒤에 유피디님이 막 황당하게 CBS 사장돼 있고. 진짜 추수꾼이잖아. 그럼 예배 나가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아기 싫다. 20 국정감사기록실. 농예수익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머지 두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올게요. 농추산인하고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